에이 에어본 조합 하자 에어본 조합 롤챔 조합합시다 강하고 센 롤챔 조합 누구 한 명 그러면 더 불러야 돼 5인으로 하자 에렌이 혹시 불러볼까? 오실려나? 네 에렌니라 언니 또 당신의 룰을 볼 수 있는지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오구원 하자 오구원? 재밌겠다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정의가 빗발친다 개별로다 진짜 오구원이 뭐냐 완전 펜창 가깝지 않냐 오구원 호구원 대부 해보자 재밌겠다 소리가 들리는구나 랩 예쁘다 고란의 반지 여러분들 다들 우리 미드 빼고 오구원 필수입니다 다 구원 가세요 네 네 네 첫 번째 정글템 올리고 두 번째 템 구원 갑니다 바로 구원으로 싸우는 구원 위에서 구원 위에서 구원 위에서 인베 가자 인베 가자 cuts 구원 위에서 구원 레아 시,번 크기 시,번 크기 시작합니다 지,번 크기 화, коман실 구멍님 목에 장착돼있어 목에 점 누르잖아요? 에코 된다? 내 신기함 어? 도라에몽이냐 개구멍님? 어 여깄다. 위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왜왜왜 여러분들 여기로 가보실까요? 탑으로 탑으로 갈 사람 가시고 불러먹읍시다 걸어가는게 빠르지 않나 탐켓지? 그러면 에코 목소리는 에코 보이스입니다 와 오늘의 드립 어이 니들 바텀 쪽으로 지나가요 이쪽에 이제 지나갔으니까 빠르면은 한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고 아 뭐야 나 탈진인 줄 알았어 바텀 쪽으로 온다는데 랭몬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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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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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둘 다 말 없으니까 지금 갈까요? 내가 갱간을 호응할 수 있나? 나 지금 갱할 수 있긴 한데 네 얘네들 노와드다 저 포션을 먹었기 때문에 노와드 맞나? 너 원대 특성 찍었네 생각해보니 아 야 자꾸 때려 오케이 흘로우 걸었어 아하하 썼어 땅땅땅땅땅 에헤헤 아 recipro 너야 아니 conservative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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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레 헐 헐 더러워 헤이 헤이 살려줄 수가 없었어 스킬을 다 맞춰보았지 아그님이 던졌대요 아니 내가 미안하다는 뜻이었어 던져서 미안하다는 뜻이었어 쿠쿠킬 줬어 알리가 먹었냐? 알리나 타르 있는데? 아 저가지 핫 나 마타 로첸보니까 여기다가 맞아 잘 박더라고 그래가지고 박아봤어 어디서 죽었냐니까? 여기서 안뇽 거기 넘어가봐 금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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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금머가 아 뭐야 오케이 쏠킬 성공합니다 안뇽 얍 아 안돼 네 아아아아아아 푸즈 쏠킬 성공합니다 아 왜 죽었어 억울합니다 이거 왜 죽었지 아 어쩔다 후채기에 후채기해 아 야갖고 절만이 할게 와서 후주할 수 없어 구원 필요한 미드 말하면은 일렴 위험하다 후주 위험하다 후제 후주 오주 후주야 조금만 더 도망쳐 보도록 해 으아앍! 우리 뒤에 죽여라! 이놈새끼! 이놈새끼 나이스! 어 이건 뭐야? 벌써 나왔어 누구야? 구원킬 왔는데 구원킬 아아 방송을 몰라 강우야 여기 올거 아니야 다이애나가 당연히 여기로 쯔 강 아싸 아쉬워라 구원킬 갔었는데 야 근데 진짜 빼박이였어 빼박 딱 여기로 튀는 딸피로 여기로 튀는 강이였는데요? 아 그거를 몰라주고 방송 더 해야겠어 강우 제비가 더럽대 야 이거를 방송 소리를 하네 야 다이아나 거기 가서 맞아줄 거 같냐고 당연히 맞아줄게 그거 하다가 못 맞아 야 위로 빼 후즈야 때려 후즈야 패 후즈야 패 삼키지 빚고 들어가 에잉? 에잉? 불안하지? 니네 탐미야입니다 탐미야니야니야 오 나 머리 위에 뭐 떴어 아 무서워 후즈님 여기 여기 딱 보고 있으세요 먹으세요 소녀 noun 와아하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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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r 확실한 거냐고 필요없지 ㅈㄹ 부즈야 Wh yeah 아 상대 미드 캐리죠? 아 이거! 상대 미드 캐리 오케오케 맞아 이거 바텀 부시고 저 갈랐나보다 이거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어 안온다 물려라 후즈 물려 살았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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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멜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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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오 구원 나이스 구원 구원 메타 김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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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아가면 구원 메타 개꿀 전팀 구원 가세요 개사기태 아아아아아아아 도망가고있다 바이애나 바이애나 조심해 바이애나 바이애나 조심해 경량 강타 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왜 왜 뒤에 붙였어야던데 야 이거 모른다 밀어 밀어 야 이거 모른다 아직 모른다 오오오오오 킹킹 어 오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오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역시 미드 캐리이 역시 미드 캐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 왜 그리고 왜 왜 안 죽어?? 빙문안 튀어 워이 운다 너 요거 깨고싶음 깨도돼 쭈질래? 왜 그렇게 살아? 어…"저것 어디선 한 도수도돼 나 기사엠횡새도 갈께 구원 남았다 간다 아아아~~ ㅗㅗ! 역시! 리빙! 리빙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개빛디 야야야야야 이거 구원 두개! 으하아 하나에선 구원이 빗진다!! 하하아 하앙 오 맥 am 퀴스 잡았다 잡았다 노샤 잡았다 엔다이어그램 이래 엔다이어그램 교집합 오셨다 교집합 비누베로스 잠깐만 잠깐만 뭐야 나였잖아 아 뭐야 도망가 도망쳐 도망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뺏어준다면 물음표 뭐야 이거 이거 제가 뺏어준다면 개나 큰 이득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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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이쁙 다시나 오오 도움을 막았다 솔리 노리고 한건 아닌데 막으니까 다이에나 미치도록 세다 데려왔습니다 다이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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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진짜 웃겨 뭐야 이거 이 쉐리돌 귀엽게 귀엽네 다이애나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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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면서 진짜 재밌다 나 구원풀이야 갑니다 애들 잡고싶다 네 선 딱 들어가고 걸어 우와 다이애나 Take me on Take me on 됐다 블루 먹으실 분? 블루란데 레드 먹으실 분? 저희 어 데드 난 블루 데드가 먹게 되겠다 랭몬아 랭몬아 거기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 네 나 밀만 안 돼요? 안 밀봤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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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다이애나 17렙 막 들어오는데 또 이런라 다이애나다 하하하하 하하 다이애나 ㄹㅊㅊㅊㅊㅊ 아까 형님! 믿어 넣을게! 좋았어! 펜져서 이정도로 여기까지가 안 끝이야! 이즈야 여기!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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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할 수 있어! 쫄지마x3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2 2, 2, 2부터 쓰고 너 궁 있어, 나이스, 아! 2! 후전, 뒤에! 잘가! 궁 맞고 전했어야지! 그래, 달려줄게! 와, 괴스댐! 모든 걸 다 보지만 모든 걸 다 보지만 그 꼴찌한 우린이 딜리아, 한번 봅시다 아니야